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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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왕수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세요? 아, 제가 장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정리해 주세요. 네. 아, 차별의 휴가에서 엄마 복자 역을 맡은 지혜 씨입니다. 아직 영화 안 보셨죠? 네. 정말 좋은 영화라고 예의를 주실 적으로 사랑합니다. 네, 오늘 영화 보시고요. 주인공들에게 많은 예의를 해주셔서 저희의 생일을 예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전화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3일의 휴가에서 딸 진주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. 우와! 너무 예뻐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저희 개봉한 곡 첫 우리의 인사 작품인데요.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영화 오래 기다린 만큼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재미있게 봐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 3일의 영화를 성립해. 3일의 휴가를 연출한 강덕익상혁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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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화를 이제 보시면은 혹시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실 수도 있을거예요. 눈물이 나시면은 참시만 좀 씻어주시고 다시 눈물을 닦고 돌아가서 어, 마음이 정화된 마음으로 다시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흘려오는 영화를 더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 빌려줄 수 있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나이메일은 제작진 안재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개봉한 첫 주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 MBTI 중에 나는 티다! 한 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? 영화 3일에 바로 엘프가 되는 기적을 묶여 보실 겁니다. 여러분, 이제 한참 찍는지 기간이 조금 됐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요.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재밌게 보시고요. 또 나중에 연인배끼리 오시면 가족끼리도 한 번 더 보러 와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즐거워하세요! 네, 홈빌리 언니가 최완, 교환 보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와 근데 진짜 많이 어디 뭐,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와, 대단하십니다. 진짜 감사드립니다. 이 추운데 근데 딱 지금 이 시간이 영화 보기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여러분, 선수가 많이 잘 챙겨 오셨어요? 아니요! 하루하네요, 지금. 누구라고 하고요? 네, 누구라요. 눈물, 콧물, 침을 다 흘린다. 여러분, 침을 부딪히고 싶고 소음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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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전화질인지 퍼뜨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퇴장하기 전에 배우분들이 여러분들께 그 귀여운 에코백과 그 안에 혹시 흐를 눈물을 대비하기 위한 티슈를 좀 넣어놨습니다 배우분들이 호명해서 주시거나 원하시는 분들께 선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요! 저요! 미라님! 미라님! 지시님! 지시님! 글러님! 미라님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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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언니 저요! 저 이미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승민아 배우님 저도 사인 한 번만 가능할까요?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우와! 어!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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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아 배우님 저도 한 번만 저 김혜성 배우님 사인 드려도 되세요? 여기만요 아 네 김혜성 배우님 변호사님 제이티 영화 시작하셔서 변호사님 진이어 변호사님 사인 없으세요? 어! 미나온 프리즈 거찌?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감사합니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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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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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영화 말을 시작해야 돼서요 저희가 계속êm 지연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plot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 에이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으 으 상 그때 이때 가시고 네 네 저에 네 감사합니다.